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장세가 나와줬어요 HLB가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왜 HLB가 뭐야 넌 왜 개잡주니 왜 빠져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단 배너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직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막 하시면 팀장님이 이거저거 다 챙겨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자료를 드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닥이 엄청 쎘어요 코스닥이 1.6%나 올라갔는데 왜 도대체 HLB 개잡주는 왜 안 올라간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딱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이거 이 차원을 보세요 이 차원을 보십시오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작은 놈이 끌어올릴까요? 뭐 보성파워트 이런 애들이 끌어올릴까요? 아니면 지금 몸뚱이가 큰 놈이 끌어올릴까요? 몸뚱이가 큰 놈이 끌어올려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런 애들이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몸뚱이가 제일 큰 놈부터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바이오 기업입니까? 아니면 뭐 2차원지 기업입니까?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죠 에코프로비엠이 5%나 올랐네? 뭐야? 에코프로비엠이 무슨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인데 시가총액 2위 기업이 5%나 올린거야? 2차원지죠? 3위, LNF 3.85%나 올라갔네? 이거 무슨 기업이야? 2차원지죠? 그러면 바이오 죽고 2차원지 올라가고 2차원지 올라가고 뭐야? 4위, 펄어비스? 4위가 5.6%나 올라갔다고? 근데 이거 뭐예요? 게임이죠? 제가 바이오 올라가려면 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게임하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깔끔하게 지금 2차전지하고 게임은 올라가졌으나 바이오는 어디에 됐습니까? 빠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올라갔죠? 위메이드 HLB 빠졌죠? 바이오죠? 셀트리온자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바이오죠? 천봉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액션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이오는 오늘 안 올라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HLB 보세요 HLB 지수를 추종해 줍니까? 추종 안 해 줍니까? 추종해 주죠? 그죠? 지수를 추종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섹터에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섹터에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때 그 섹터를 추종해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종목이 밸류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수를 추종해 주지 않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빠지고 그러잖아요 섹터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고평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HLB가 오늘 빠졌다는 뜻은 애초에 지수를 추종해 주겠다는 뜻이고 섹터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줄 수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즈도 올라가고 HLB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HLB가 빠졌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시장의 돈의 플로우를 아실 수 있으신가요? 지수를 결국 끌어올린 애들이 2차전지하고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펀드 자금이 되니까 당연히 바이오 올라가나요? 모든 세계의 섹터를 다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오직 1개 아니면 2개 섹터 위주로만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돈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버렸고요 흩어져 버린 돈이 일부 섹터에만 들어가지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오늘 HLB가 빠졌다고 걱정이 되셨나요? 아니면 화가 나셨나요? 충분히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종목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HLB가 잘못된 기업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들 허들들 마시고요 어차피 섹터라는 건 뭡니까? 수납매가 돌아갑니까? 수납매가 안 돌아갑니까? 수납매가 돌아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수납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바이오 섹터도 부각을 받는데 지금은 바이오 장세는 아니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이오 장세가 왔었을 때 대한민국 지수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바이오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선 아쉽다고 한들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HLB도 순변표 뽑아두고 기다리면 알아서 다 올라갑니다 우리 말씀드린 아마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이슈와 모멘텀 일정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여유롭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저희 허봉제TV 하단 배너 보시면 저희가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이벤트 내용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배너 보셔서 꼭 카카오톡 신고 추가하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VIP 무료 체험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저희 허봉제TV는 저희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차이사님하고 3명이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 리딩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